안녕하세여!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우선 구독자 팔로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아이고... 근데 최근에 두연이가 다른 사람한테는 당장 했던 것처럼 새해 인사나 문자 이런 걸 보냈는데 왜 본인한테는 그런 게 한 통도 없냐. 서운해하더라고요. 명분 생겼다. 두연아, 너가 왜 배워줬어? 내가 한 번에 몰아서 해 줬어. 너가 통신 세 번 가줄 거를 내가 한 번에 몰아서 해 줄게. 아니 죽어도 받을 줄을 내가 몰아서 해 줄게! Judge cells 시작할게, 동연아. 새해 복 많이 받아. 동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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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해 복 많이 받아. 동윤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윤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윤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현아, 새해 복 많이 받아. 동현아, 나 또 지옥에 들었어. 진짜 잠깐만.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, 새X야. 동현아, 새해 복 많이 받아. 페이스북 한번 봐봐. 동현아, 새해 복 많이 받아. 페이스북 보라고? 동현아, 새해 복 많이 받아. 동현아, 새해 복 많이 받아. 동현아, 새해 복 많이 받아. 새끼가 이거를... 열 개 더 보기, 자, 열 개 더 보기?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왜 이렇게 일본어 중국어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잠깐만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2분 전이면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야? 네 아이디인데? 누가 쓰고 있어?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랑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아이씨짜로 동현상 새해 복 이빨 받으려 동현상 새해 복 많이 받으셔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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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노골적이지 않아? 돈 달라고? 돈 주면 끝나는 거냐?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이거 주면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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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2시 약속인데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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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부탁드립니다. 응 Principal 잘 부탁드립니다. 다른 Вам 왜 이러 lasciiram bid?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현아 끝까지 치는 거야?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와 bride 더너로 드디어 지났다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성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. 어쩌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.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. 뭐야?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라.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? 유지민 형님자이다.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. 야 우리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. 뭐야 이게 뭐야. 많이 받아. 아니 왜.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오 뭐야 뭐야? 아 하고 못 해봤는가 봐요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뭐야 저씨 케이크 정말 이 영상이 있어 아아아아아아 야 키네 어떻게 안 끝나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민석이가 따라가라는 곳으로 가면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저주를 풀어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와 또 지랄이나 진짜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? 가면 동현아 저주를 동현아 풀어준다고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난 잠이나 자야겠다 자 이제 민석이도 그만하고 그냥 음악이나 틀면서 가자 뭐가 ㅈ nerd 이상한도 말이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가자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아 미친 새끼야 노래를 만들어 왔구나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버리자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야 노래 존나 싫어 이 노래 대 싫어 이 노래 안 뜰 것 같아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아니 피티는 좋은데 가사가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야 장르나 달라졌는데?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울지마 야 운전해 넌 운전해 울지마 아니 어디 부분이 슬픈 거냐고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아 그만해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아니 스트레스를 왜 어떻게 나 귀여워 장만부님께서 신청해 주신 고기학구인 오늘도 톡으로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응? 저는 스트레스를 풀 때 친구에게 같은 말을 무한 반복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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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아 으악 하하하하하하하하 2020년에 아주 목이 터지실 것 같아 하하하하하하하하 미친내끼 아니야?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어? 야 이거 때문에 차 태운 거였지? 왠지 갑자기 라디오 일찍 다 했었어 근데 야 상상도 못 했다 진짜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어? 새해 복 많이 받아 미쳤다 이런 친구가 그냥 널 위해서 새해 복 많이 받아 하하하하하하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아 내려서 화장실 좀 다녀오라고 아아 잠깐 내리죠 야 꺼져 영원히 꺼져 하하하하 와 진짜 너무 좋다 진짜로 자 이제 우리도 끝내고 저 집가서 칠게요 아 일단 우리 스튜디오 가서 저기 할 일 있잖아 알겠습니다 아우 귀엽다 이게 듣기만 했는데 삶이 피곤해지고 피폐해지고 그래요 하하하하 현석이 형 카메라는 안 꺼져있고 스튜디오 가자는데 스튜디오는 안 가고 뭔데? 앱기를 까먹었어 잠깐 하하하하하하 바로 앞이었잖아 그냥 내려주면 되잖아 어디 가는 거야? 나 이제 무서워지려고 해 진짜 공포가 뭐? 어쩌라고? 어쩌라고? 가 이제 집에 끝났어? 새로 끝났을때 집에 가라고 고생했어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새해 복 많이 받아 닥쳐 미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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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똥은이, 동균아, 새복 많이 받아! 동균아, 동균아 새복 많이 받아! 동균아 새복 많이 받아! 동균아, 오랜만이다. 덕만 아נה. 동근아, 새복 많이 받아! 그 macam messages!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버리자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이거 번역하면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라는 말이지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두근란 새해 복 많이 받아